안녕하세요 석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백제 백제 갑니다 백제 자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문제를 풀어보는 고아같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고수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죠? 100일 갑시다 자 1번입니다 자 그림은 어떤 동물종의 개체 A와 B를 고온 환경에 노출시켜서 같은 양의 땀을 흘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같은 양의 땀을 똑같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혈장삼투압을 시간에 따라 쟀는데 하나는 혈장삼투압이 높고요 하나는 혈장삼투압이 낮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보니까 하나는 정상이고 하나는 항인뇨 호르몬이 정상보다 적게 분비됩니다 적게 조금 나와요 ADH가 조금 나와 자 그러면 ADH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자 여기 혈관이 있고요 자 여기 세뇨관이 있습니다 신장의 세뇨관 여기서 수분을 세뇨관에 있는 수분을 혈관으로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이게 ADH가 하는 일입니다 수분의 재흡수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DH가 정상보다 적게 분비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해됐죠? 그러면 물을 신장에서 다시 혈관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일이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ADH가 분비되는 사람하고 ADH가 분비되지 않는 사람하고 혈관 안으로 물을 땡겨올 수 있는 능력이 이쪽은 물을 흡수할 수 있고요 재흡수할 수 있고요 이쪽은 재흡수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땀을 흘렸어요 땀을 흘리면 이 옆에 그림 이거 창고에서 한번 보세요 땀을 흘리면 땀이 나오면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땀의 대부분이 물이니까 그러면 혈액의 수분량이 줄어듭니다 피에 땀이 피를 걸은 거거든요 그래서 땀이 나온다는 얘기는 혈액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물이 많이 빠지니까 농도가 올라갑니다 농도가 올라가요 자 그러면 농도가 올라가면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물이 필요하죠 근데 물이 어딨어요? 오줌으로 빠짐으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ADH가 풍부한 쪽에서는 물을 재흡수해서 농도를 낮출 거고요 근데 ADH가 분비되지 않으면 재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농도가 내려갈 수가 없죠 그러면 농도가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될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농도가 높은 A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ADH의 분비가 잘 안 되는 애 B는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애 되겠죠? 이 흐름 이 ADH에 관련된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이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이 흐름 제가 설명한 흐름을 잘 따라와서 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ADH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ADH의 역할이 이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콩팥의 세뇨관 세뇨관에서 물의 재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ADH가 분비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뇌화수체 후협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이게 뭐냐? 여기가 시상화부고요 여기가 A하고 B가 뇌화수체 전엽과 후협이라면 후협이라면 A가 뭐가 됩니까? 이게 후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엽이 돼요 어?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시상화부하고 붙어있어요 후협은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경다발이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협은 전엽은 떨어져 있고요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되겠죠? 후협에서 분비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2번 볼게요 A는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거 아니고요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는 겁니다 적게 그래서 틀렸고 자 B에서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자 이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T1하고 T2일 때를 보시면은 T1이 여기고요 T2가 여기입니다 자 혈장삼투압이 어디가 높아요? T2일 때가 높아요 그러면 T2일 때가 높아 그럼 T2일 때가 농도가 높아요 어디의 농도가? P의 농도가 높아요 높으면 B는 정상적으로 ADH가 분비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천천히 해볼게요 자 농도가 자 혈장삼투압이 높다는 얘기는 뭐가 높으냐면 T2가 높아요 삼투압이 높다는 얘기는 농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삼투압과 농도는 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농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T2일 때 자 그러면 ADH가 정상적으로 분비된다면 어디에 ADH가 많이 분비돼요? T2일 때 ADH가 많이 분비됩니다 T1일 때보다 왜 그러냐면 ADH는 P의 농도가 높아지면 소변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농도가 올라가면 ADH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T2일 때 ADH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T2일 때 ADH가 많이 나오면 수분에 재흡수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줌의 농도가 진해집니다 즉 오줌의 삼투압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은 게 아니고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쉬운 듯 하면서도 정확하게 모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 설명을 딱 듣고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딱 이해가 된다 그럼 패스하시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화면 멈추고 이거 읽어보고 제 설명 몇 번씩 반복해서 보면서 완벽하게 숙달하시면 되겠습니다 ADH 문제가 매년 한 문제씩은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